그래서 그때 아마 정말 여자들이 이렇게 무섭구나 아마 치를 떨었지 않았을까. 진짜 웃었네요. 저희 진짜 막장 드라마네. 그렇죠. 정될 수도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진짜 정은 씨가 연기를 했지만 그 연기하면서 정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솔직히 이렇게 몇 번 만나고 만나다 보면 사람이 자주 보게 되고 그러면은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진심이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해줬었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날 때는 약간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안 하긴 했죠. 그런데 남자분이 먼저 스킨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손 좀 손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천천히 질문해 주시죠. 네. 자 변경 씨 먼저. 내일 연애의 경기수 기자입니다. 네. 근데 저기 턱수형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턱수형. 그때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턱수형까지는 안 뽑았어요. 네 그런 나이는 아니었고요. 다음번에 팀원은 이 팀입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네. 그 친구 더 정말 재밌는 건 그 남자애랑 저희는 이제 연락이 다 끊어졌어요. 그 남자친구랑은. 그 남자애가 이 여자친구 찾았던 거예요. 근데 서로는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저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지만. 네. 근데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다시? 네. 다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어? 결혼했어요. 뭐야. 이거 아내의 욕 아니야 아내의 욕. 진짜 아내의 욕인데. 아내의 욕이야. 아내의 욕이야. 아니. 지금 이거. TV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지금 잘 살고 있는 커플 분에게. 네. 영상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놀랬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강심장에서 살려면 니네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단다. 아 동의 안 받으셨어요? 아니 지금 전혀 몰라요. 아 전혀 몰라요? 네. 괜찮아요. 흔들렸다고 얘기했는데. 흔들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남자분한테. 지금 결혼했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거죠. 아니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사랑과 전쟁 작가님은 정말 좋은 소재다. 지금만 찾고 있을 거야 아마. 석 달 안에 무조건 나옵니다. 내 아내의 친구. 내 아내의 친구. 내 아내의 친구. 내 아내의 친구. 좋았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고 그게 인연인 것 같고 나도 그런 인연을 얼른 찾고 싶어. 행복하고 잘 살아. 그치. 지금이 지금이야. 아니요. 지금이 지금이야. 우리 아이유 씨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욕설의 신고식. 네 욕설의 신고식인데요. 제가 데뷔를 해서 무대에 서면서 울컥했던 적이 딱 두 번이 있어요. 그 얘기 때요. 케이블 음악 프로에서 처음으로 데뷔 무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엄청 설레잖아요. 데뷔 무대니까. 꿈꾸던. 꿈꾸던 데뷔 무대니까. 그래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국을 갔는데. 네. 그날이 보이그룹이 그날 많이 나오는 날이어서. 여자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딱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첫 마디를 부르자마자. 욕이. 욕이 막. 욕이 막. 아니 왜 왜 왜. 야 연습은 하고 왔냐 막 이러면서. 그게 다 들려요 무대에서도. 진짜 다 들려요. 그러니까 발라드라서 조용하니까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욕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여기서도 욕을 하고. 저기서도 욕을 하고. 갑자기 이 돼지 같은 게. 막 이러고. 이 돼지 같은 게. 막 이러고. 제가 이렇게. 네. 되게 통통했었거든요. 데뷔했을 때. 진짜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괜히 이유도 없이. 그냥.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아이유 씨 얘기 들어보니까. 예. 정말 아이유 씨 집중력에 대해서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무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놀 수가 있잖아요. 노래 부르다가. 지금. 나는 미안합니다. 야 연습을 하고 왔냐. 그럼요 수인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아니 정말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진짜 볼 수 있어요 사실. 대단한 거예요. 아니 정말. 그 노래 부르는 3분이 정말 너무 길게 느껴지고. 진짜로 뭔가 희망을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뭔가 노래를 부르면. 관객분들이 이렇게 그냥 들어주시기는 하실 줄 알았거든요. 제 이름을 알고 응원을 해주시는 건 아니라도. 미아 그 망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네. 저는 관객분들이 아무리 반응이 없어도. 아무 것 같지도 않아요. 아 조용히 됐구나. 네. 연영이 됐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조그만 응원 소리라도 있으면. 그냥 그게 막 신이 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아가. 그게 되게 약이 된 무대였죠. 연영이 됐군요. 그래서 좋은 날 됐을 때도. 갑자기 인기가 너무 막 많이 찾아주시고. 응.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랑해 주시고. 이러니까.